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제 여사친 강냉이가 다이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냉이가 다이어트 한달째 돌입해 있는데요 강냉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극한 다이어트 먹방 할 때 죽어도 안먹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저랑 있을 때 안먹어요 커피도 안먹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차 이런 것만 마시거든요 밥을 먹은 적을 못봤어요 실제로 강냉이가 다이어트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몰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강냉이를 만날건데요 만났을때 강냉이가 제 앞에서 뭐 시켜 먹거나 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강냉이랑 있을때 제가 치킨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을 먹다가 잠깐 나갈겁니다 제가 잠깐 나갔을때 강냉이는 몰래 치킨을 처먹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시죠 또 프로필을? 이력서를? 그래야지 사진은 뭐야? 눈깔 하나가 없어 머리카라로 회사 가린 느낌 태종한건 궁예 프로필 보내는거야? 캐스팅하려고 궁예? 청순가련하고 택배미가 있는 느낌이야 왜? 약속이 따로 줄 알았냐? 취소했어 왜? 왜 취소해? 가 빨리 네가 싫어하는게 너무 좋아 쾌락을 느껴져 친절이잖아 그래서 취소했어 넌 되게 싫지? 너무 싫어 난 이게 좋은거야 취소했어 난 네가 좋아 칸타는 장스가 느껴져 밥 먹었어? 집에서 세이크 먹었어 밥 안먹어? 세이크 먹었다고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겠다 시키지마라 응? 시키지말라고 왜? 내가 밥 먹고 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내 돈으로 먹겠다는게 밥 먹으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사달라고 그랬어? 나도 먹고 싶잖아 그럼 나가 네가 나가서 먹어 먹지 말라고 먹고 싶어?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럼 먹지마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냥 먹지마 먹지 말라고 빨리 하고 있어 안 먹으면 되잖아 우리 승리를 부려 왜? 번호 왜 찾아? 치킨집 가까운데 찾고 있는거야 먹지 말라고 내가 먹는다고 그랬어? 치킨집을 찾고 있는거야? 가서 먹으려면 혼자 어떻게 가서 먹어? 왜 못 먹어? 가서 먹을 수도 있어 누가 막 위협하면? 누가 널 위협해 등치 이모가 사만해 하지마 알았다 여보세요? 순살 후라이드 한 마리만 가져주세요 왜? 죽을래? 나 보고 있었어? 시키지말라고 했잖아 시킨거 아니야 그럼 뭐야? 방금 전화했잖아 난 주문을 하는거야 시킨게 주문한거잖아 주문한거랑 시키면 다른지 단어같이 시읗 키읗 시키다 나는 지읗 미읔 주문하자 약간 주문 중에서 치킨을 먹는 느낌과 같지? 아프다 집에 가서 먹어 먹어 같이 먹자 안 먹어 나는 왜 안 먹어 너 다이어트도 안 하는거 같아 먹지마 왜? 너 먹으면 먹고 싶다고 안 먹으면 되잖아 내가 이러고 먹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냄새 나 안 먹어 미친놈아 미친놈아 내가 맡고 있으면 되잖아 냄새가 안날거 아니야 나 진짜 알았어 와봐 싫어 와봐 내가 너한테 돈 100만원 줄 수 있어도 거길 가고 싶지 않아 빨리 와봐 이거 봐봐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거든 이 사진이 잘못된건가? 뭐? 나 운동했을때 사진인데 라인이 이쁘게 나와서 내가 올렸단 말이야 이쁘네 근데 왜 안돼? 되게 이쁘다 왜? 엉덩이로 보고 있어 엉덩이로 보는 스타일이야 상상하지마 시력 2.0이야 바지를 가려줬잖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왜? 좋냐? 정말 맛있겠다 야 원스터도 찍어먹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먹방 아니라고 나 저번에 얘기했지? 닭 한입? 무 한입? 이거 얼굴에 한입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짜증나냐 응? 응? 족족대지마 응 족족대지마 입 다물고먹어 시끄러워 입을 담으면 안 들어가는데 입을 담으면 안 들어가는데 입을 담으면 솔리드 물티슈 좀 줄래? 잡대해 안 뒤지는데? 너 괴물이냐? 트럭 활동마다 괴물 소리가 나 여보세요? 왜 엄마? 아니 왜? 그거는 이따가 말해야될 것 같은데? 깜짝이야 여보세요? 너한테 짜증낸게 아니고 아니야 네 깜짝이야 Safety 왔어요 엄마 뭐해 뭐하냐고 그 사람이 살 찐 것 같은데? 필러를 40대 마신거야? 먹었어?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었어 아가리 올려봐 아가리 올려봐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었어 좀 먹으라니까? 안 먹어 괜찮아 먹어 한 두개는 괜찮아 아니 나 이번에는 독하게만 안 먹었어 절대 안 먹어 독사야? 나 진짜 독한 여자야 절대 안 먹어 먹으라니까 아니 나는 살을 더 뺏고 왜 더듬어 좀 먹으라니까 뭐 어때 아니 나 한다면 하는 독한 여자야 알겠어? 정말 배고 싶다 뭐하냐? 치킨 먹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거 같아 더러워 인스타에 올리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쓰지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발 빨리 먹고 꺼져 너 쇠카락치고 자빠졌어 빨리 먹어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있으면 어떻게 안 먹어 앞에 있는데 안 먹으려고 했어 먹을 생각 없었때나 안 먹었어 아이씨 뭐해 응 뭐해 왜 뭐했냐고 왜 여기 얼쩡얼쩡돼 뭐했냐고 뭘 뭐해 떨어뜨려서 너 처먹었지? 안 먹었는데 아가리 똑네 해봐 아 꺼져 잠깐만 마우스를 너무 힘들게 잡고 있는데? 오른팔이 아파 기다려 봐 뭐야 아 꺼져 이쪽 손에 뭐 있어 나 꺼져 처먹었지? 아니 마우스를 왜 이렇게 잡아? 이게 이상하잖아 나 가서 먹기나 해 뭐해 뭐해 너 치킨이랑 먹어 나 진짜 다른거 하고 있어 잠깐만 뭐 처먹은 것 같은데? 응 뭐 처먹었는데? 아니 뭐 처먹었어? 바퀴벌레 주소 먹었어? 응 나가라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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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치킨다 먹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돈 낳아 먹었어 아이고 너는 치킨다 먹었어 잠깐만 잠깐만